안녕하십니까 사운디스트 엔터테인먼트 천유전의 원장 김승준입니다. 항상 여러분께 목소리로만 찾아뵙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배우니까 조금 쑥스럽네요. 날이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.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.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쓴 이유는 2017년의 시작을 알리는 천유전의 특별한 방학특강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께 찾아뵈습니다. 여러분 그 방학특강 궁금하시죠? 중보생을 위한 방학특강입니다. 2009년 투니버스 공제 7기 대표 꽃미녀. 꽃미녀 맞나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 김유리입니다. 겨울방을 맞이해서 천유전에서 더빙 특강을 하게 됐어요. 성구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기억에 남을만한 그런 시간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1월에 천유전에서 제가 꼭 만나요. 감사합니다. 네 꽃미녀 맞답니다. 김율 선생님과 함께하는 3주간 총 6회에 걸친 더빙 훈련을 위한 생후 체험하기. 중고생 여러분들이 아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되게 많이 궁금하죠. 그걸 김윤 선생님과 그리고 저와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. 네 특별하고 알찬 방학특강 프로그램으로 보다 유익하고 그리고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천유전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힘들 때 괴로울 때 그리고 슬플 때 언제 어느 때나 이 김승준을 배워보라 그럼 곧바로 달려갈 때 감사합니다.